퇴근하자 나중에 일어나서 일단 하나 더 지웁니다 여기 튀어나와있는데 이상한데 여기 튀어나와있지 여기 여기 일을 했으니 먹을걸 줘야지 고기 먹어라 생선도 하나 먹고 생선도 하나 먹고 다 내고두고 있구나 옷도 건물도 내고도 있는데 어디 어 뭐 나왔는데 이거 집이라고 아 내형이라고 나왔다 아하 좋았어 그럼 이제 닭장을 어디다 만드나 일단 닭장을 어디다 만드나 여기 나무같아 닭장을 밖에서 닭장 다른거 있어야지 팻말? 응 팻말 거친 나무판장 하나 하나 만들어보고 팻말을 하나 사용해야지 팻말을 하나 사용해야지 나무판장 두개 하나 더 만들어 끈 끈 끈 끈 하나 장작 장작 입고 이렇게 이렇게 입고 끈이 맨 밑에 납붙이 일단 이거를 두개 만들어 두개 만들어 하나 하나 더 만들어 어 어? 흙을 얻고 흙으로 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사퇴 필요한데? 구비조각은? 조리대? 양차카 양차창은? 양차조각 나중에 먹어야 되거든. 이거 뭐야? 양손망치? 팻말 끌어내고. 그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팻말 하나 만들었네. 뭐야? 팻말을 들고 와서. 어디가.. 입구가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있지? 음.. 입구를 어디다 만들지? 어디지? 여기다가 하나 세워놓으면 되겠지? 바삭바삭으로 붙을 수 없나요. 어이.. 어.. 이.. 이거를.. 이쪽 방향이.. 이걸.. 여깄다 놓으면 되나. 이거 정도? 배치하고 배치하고 이거 큰 말을 큰 말을 쓸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있지? 종이와 필기구를 아 이거는 뭐 필요한데? 필기구랑 종이 종이는 많이 만들었고 필기구는 뭐야 이건? 목탄 목탄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터라고 탑 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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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완전 여기 있다고 보면 될걸 ㅋㅋㅋ 뭐야 이렇게 하나야? 통째로 하나가 아니면 울타리 하나야? bear pueden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 여기 두개. 자리가 안좋아. 조그맣게 만들려나.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하나야. 세개. 아홉개. 또 나무를 해야돼? 나무를 또 해야되다니. 한개당 4개였나? 아, 두개구나. 한칸 만들어. 하나,두번들. 이렇게 울타리 두개네. 일단 울타리 두개. 장량이 없네. 일단 두개만 만들어.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이따리 두개. 어. 어. 이따가 만들자. 어. 뭐여여여. 뭐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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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잠깐 내려놨. 오답불을 옮겨. 내려놓고. 이걸 옮겨야되겠어. 어. 뭐여여. 나무를. 줬다 버리고. 옮겨. 이거를. 밖에다 옮겨. 안되네. 안 되는데 왜이렇게 많아. 태면대가 어디야. 태면대가. 태면대가. 요기. 그래. 여기만 그런거 같다. 이걸 다시 들어가지고. 아. 생선 먹어. 아니. 여기 안 만들어라는데. 쓰읍. 뭐야 이게. 어. 눈치가 이상해. 덕장을 만들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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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만들고. 아. 어떻게 만들어야돼. 이거. 옮겨. 이렇게 돼. 원래 이렇게 되는건가. 어떻게 만드는거지. 어떻게 만드는거지. 어. 이렇게 만들면 다 도망가겠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야돼. 이렇게 하는건가. 어. 뭐 이렇게 돼. 옆으로 했는데. 하나 만들다 말았어. 아. 또 치솟 됐어. 아. 아. 또 치솟 됐어. 움직이면 안 되지. 아. 됐다. 금세 밤이 됐어. 아. 너무 열심히 일했어. 아. 알아서. 알아서. 합해지나. 한번 놓자. 아. 근처에는 알아서 연결되는구나. 아. 또 나무하러 가야돼. 나무 없나. 나무가 없어. 으헤이. 빵 하나 먹고. 나무하러 가야지. 자. 나무하러. 어. 어! 다 닫았다. 교체. 다시 1번 눌러서 장착. 이거 들고 가서 부셔? 아냐. 그냥 먹을 것 같아. 다시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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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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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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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꺼도 갈라나? 오른데? 이거 큰거 통나무 두개 주지 않을까? 아닌가? 두개 나올껀데? 두개 뭐야? 하나? 큰 나무인데 하나도? 뭐야 나뭇가지 넣고? 사과 떨어져 사과랑 콩나무 하나 야 야 야 야 야 아기가 어두운데? 어? 핫도그 잡아가자 이리와. 가자. 우리집에 가자. 빨리 가자. 우리집에. 어우 오르기 힘든데 이거. 계단이라도 만들어야겠는데. 자. 한마리 또 내려왔다.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다가 내려놔. 됐다. 일단 대충 만들자. 빨리. 정작 올려놓고. 만들고. 만들고. 10개. 12개 만들어야겠다. 일단. 한 번 더. 둘 다 다 집어넣고. 이쪽으로. 한 마리. 자. 끝자리 부르는. 두 개 만들고. 하나 다 만들고. 만약 понравses'. Ans residency. 우리집.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니하죠? 이렇게하면. 연결 되지 않을까. 에이. 에헤이. 에이 이거 안되네 이렇게 쬐끔해? 너무 작은거 아니야? 어이 이게 뭐야 너무 작잖아 이거 에헤이 뭐 이렇게 쬐끔해 넓히는거 어헤이 뭐 이렇게 쬐끔해 넓히는거 어 어 어 제대로 만들어 뭐 이 정도면 될거 같아 왜 이렇게 돼? 내가 갖췄잖아 어 왜 이렇게 돼? 내가 갖췄잖아 어 이거 어디서 나온거야? 뭐지? 그것도 뺐는데 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나무 다 썼나? 나무 다 썼나? 에이 또 나무하러 가자 으 으 뭐야 나무 다 썼나 뭐야 으 으 뭐야 음 뭐야 골고루 골고루 빨리 와 벌룩군 1 늑대도 잡고.. 어? 나뭇가지 늑대도 잡고.. 가족도 많이 먹어야지 이건 뭐야? 제도 테이블? 제도 테이블? 어? 뭐야? 그거에다 만들어 놓을게? 이건 나무라자 사과가 필요한가? 어? 두개 나왔다? 두개 나올 때도 있구나 나무가 다른건가? 동굴도 먹고 많이 필요하니까 밧줄이 있어야 되니까 동굴도 많이 먹어야지 고기도 많이 부터 먹고 그 친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네? 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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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개만 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안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버리네? 안 됐어. 이거 얼굴 없애. 일단 좁아지겠지? 이렇게 좁아지겠지? 이거를 빼야되나? 이걸 빼야되나? 여기가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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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요거로 옮겨 요거 찬거로 옮겼다 여기 안 옮겨져? 여기? 아이 또 뭐야 뭐 땜에 이거 밑에 놔둔것 때문에 그런건 아닐텐데 아 안돼 안돼 집을 다 옮겨야 되나 이걸 들어 일단 내려 놓고 이걸 들어서 이봐 어디갔어 얘 오 자꾸 딴 데로 가 어? 원래? 뭐야 이거를 이걸 여기다 놓고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지? 여기다 옮기면 아 어 뭐야 여기 여기까지 날라왔어 어 못 올라가 그럼 이제 다시 지워볼까? 여기다 하나 깔고 어디갔지 또? 산아 어디갔어? 여깄네 들고 아이고 못올라가 자 이번엔 제대로 안보여 아 이거 또 이상한데? 일단 지워봐 어떻게 되나 보자 에이 옆으로 대고있냐 여기도 이상해 구조를 옮기고 그 뭐야 이걸 빼 빼서 이거를 여기 여기 변하는데 여기서 여기는 안될거 아니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연결이 되나 연결이 안되는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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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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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이상해 와 아 여기다 놓으면 오 만드는게 방법이 일어나면 일어나면 아 여기도 안쪽 이렇게 하면 쬐끔해질텐데 그냥 저보다 저보다 그래도 아까보단 낫다 이만하게 만들어 나머지 재료는 어떻게 아 이거 없애야돼 말뚝 이렇게 치나 아 여기가 됐으면 그러네 기도자 그거를 아 그거를 빼보자 그거를 일단 빼보자 빼보자 그거를 일단 얻으로 그 빼 ju가 그 빼빰땐 그리 때문에 그 빼빵 이 빼빵 그 빼빵 그 빼빵 그 빼빵 그 빼빵 이런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 만내면, 어우, 만들기 힘들어. 됐어. 여기 올리고, 여기 집어서, 점프로 해서 여기다 집어. 자, 아, 완성했다. 얘도 들어가지고. 일단 집어넣어. 어우, 됐다. 어우, 겨우 만들었어. 너무 오래 걸렸어. 닭 한 4마리이면 될 것 같은데. 어디가서 주워. 닭을 어디가서 주워. 어디가서 주워. 어, 저기 있다. 아, 맛있다. 내 친구가 더워지겠니? 됐어. 빨리 들어. 가자. 우리 집에 또 가자. 여기 있다가 물을 해가지고 호소 만들면, 안 되겠지? 자아. 다 왔어. 내려놓고. 네 마리는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는 또. 한 마리가 어디 있을까? 멀리 있으면 또.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을 텐데. 뭐하고 맛있지? 어? 뭐야? 아니면 도전 과제가 없어졌어? 꺼렸나? 끝인가? 튜토리얼이 끝났네? 그러면 튜토리얼이 끝났으면 25레벨 25레벨 광복은 생활은 전투 없고 모험도 없고 건설도 없고 아 튜토리얼이 끝났구나 야 왔다 뭐야 이건 눈이 가져오지 않았어? 시스푼 보관함? 미끄덕 미치고 미치고 슈토리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게 뭐였나. 다 하나씩 만들어 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을 지어봅시다. 그럼 나무도 분명히 많이 필요할텐데. 생나무를 동체로 옮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도 필요하고. 끈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닫고있다. 갖고갖다. 오오. 타건. 그냥 다녀였라. 수탉하고 암탉. 저기 다 수탉 아니야? 암탉은 어디있지? 저거 암탉? 저거 암탉? 여기 뭐야. 꼬탉이야. 에이. 아유. 생산들이 던져. 암탉은 어디있지? 아유. 아유. 엄마. 계속 오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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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어. 고기 두개 먹으면 되지. 고기 두개 먹으면 되지. 아유. 하나 더. 자꾸 일본을 바꿔줘. 얘 수탉인가? 아이. 다 수탉이야. 암탉이 있어야 되잖아. 얘도 수탉이야. 어? 이거 뭐야. 기잇에? 때리는거구나. 죽이는거구나. 죽이는거구나. 깃털인가? 얘가 깃털 주는거 아니야? 응? 응? 아무것도 안줘. 이것도 수탉인가? 이것도 수탉인가? 에이. 수탉이야. 다 수탉 같은데. 수탉. 수탉. 어? 암탉 한마리 있네. 한마리 먼저 도움이. 다행히 암탉 한마리 있어. 도움이. 뭐 만들어? 뭐 만들어? 뭐 만들어? 제트페이지. 이거. 그렇지. 만들 수 있지. 만들어. 이건 작으니까. 바깥에 따라서. 어따가 만들지? 여기. 여기. 될라나? 안되네? 에이.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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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만들자. 여기있다. 조그맣게 만들어. 됐다. 그러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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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면. 집이 너무 좁은거 아니야 이거? 다 못 질거 같은데? 에이. 나중에 이사를 가야겠다. 그럼 필요한게. 아. 뭐가 필요하지? 목재를 만드는. 벌목. 이거는. 목공소. 우물. 이게 필요한거? 아니. 목탄은. 아니. 목탄은 어디가 있는거야? 다. 아니. 아니. 집 만드는데가. 이게 다야? 그러면. 또. 만들 수 있는거. 아. 막록뿌러미. 사록뿌러미. 음. 음. 아. 음. 화록뿌러미. 샵을. 샵을. 샵을 만들. 아. 구리조각은 또? 돌에서 나오는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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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구요. 아. 지금. 어디야. 아. 이 게임은. 좀 있다가. 퇴근하고. 음. 8시나. 9시부터. 다시 해야 될거 같구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뭐. 내일도. 시간나시면. 보러오시구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있다가. 그럼 다시. 아홉시나. 8시나. 9시에. 다시. 방송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hale. 고생해주세요. 고생. Здравствуйте. 고생하시면 하셨겠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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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وجu gameau. 고생하셨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